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올리브쇼 푸딩 페스티벌인데 일단 여기가 입구에요. 포토존. 포토존 안들리죠? 자, 여기는 보시면은 많은 이벤트 있는데 인스타 사진 업데이트 하거나 하면은 뭐 선물 준대요 엄청 많죠. 근데 저는 못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이거 팔찌 차면은 여기 실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티비에서만 보던데 제가 들어갑니다 여기요 여기 보시면 옆에 유트도 있고 푸딩이 나왔던 식당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쿠폰 찍으면 이렇게 트레이너즈에요. 음식 들고 다니기 편하게 보시면 분위기가 되게 외국스럽죠 지금 뭐가 있나보다 여기 보시면 오케이버가라고 되게 유명했던 거 있는데 이제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제일 비싸세요 저는 이제 아내도 음식 받고 이렇게 이제 공연 보러 가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또 CJ집에서 맨 앞자리를 예약해 주셔서 맨 앞 보러 갑니다 자, 그럼 다시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저희 레이스서 리브 딜리셔스 올리브를 힘차게 해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리브 딜리셔스 올리브 이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앞치마 외로운 모습 한번 보여주지 않습니까? 에이 에이 무슨 자신감이야 하나, 둘, 벤츠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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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